안녕하세요. 신체 정보를 깔끔하게 분석해 전해드리는 송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이제 막 출시된 슈퍼루키들을 소개시켜드릴건데요. 그 첫번째 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모델은 28일 국내에 선보인 무지막지 않은 AMG 상품성이 돋보이는 차입니다. AMG GT 오픈카 모델 더 뉴 메르센스 AMG GTC 로드스터입니다. 별명이 도로위에 레이싱카라고 지어진 것처럼 미친듯이 잘나가는 AMG GT 쿠페의 부흥변경 모델의 오픈탑을 더한 차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0월에 출시된 AMG GT의 2도어 쿠페의 루프를 돌려두고 거기에 소프트탑을 올린 그런 고소 없는 루스터에요. 우선 제형 보시면 차체 기준은 4550mm 그러니까 5m같이 안되는거죠. 너비는 2m를 살짝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차체의 높이인데요. 그 높이가 단 1255mm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지면에 붙어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은 8기통 가솔린 심장이구요. 배기량은 3982cc, 최고 출력은 557마력, 최대 토크는 69.3, 트랜스미션은 AMG DCT 7단 스포츠 변속기가 달려있습니다. 제로팩은 단 3.7초, 북한연비는 미터당 7km입니다.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연비를 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개별 서비스 인압을 반영해서 부가세 포함 2억 1690만원입니다. 여느 경기도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가격 대비 이 차는 어떠한 상품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점을 총 4단계로 나누러 여러분들에게 압축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디자인입니다. 특히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AMG GT 라인의 최상위 드림카인 만큼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심지어 소프트탑을 개방한 모습으로도 완벽한 절정이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제부터 실제 그러한지 이 차의 전면, 측면, 후면, 오픈카답게 개방된 탑뷰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2억 높게 주고 사는 로드스토인데 이 정도는 체크를 해내겠죠? 일단 별명답게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최대 매수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드로잉되어 있고요. 또 시속 50km 이하에서 11초 만에 대피가 가능한 소프트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탑이 캐빈룸, 그러니까 승객룸 상단부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설계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제 초도평가, 소비자의 평가가 6개월 동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초도평가가 나올지 내심 기대가 됩니다. 더욱 외관에서 전면부 프론트 스플리터와 측면 사이드 스커트, 흑기관 또 이런 부분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요소들이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뭔가 좀 스페셜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퀴에는 AMG 12N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휠 안쪽으로 살짝 보시면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아주 존재감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로드스터만의 고성능 모델다운 그런 존재감입니다. 만약 이 차를 도로 위에서 보신다면 전면부 후대에서부터 뒤로 한참이나 밀려나가는 이 캐빗놈을 좀 보셔야 돼요. 태바디와의 비율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뚜껑이 열리는 오픈 몬스터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픈탑을 열었을 때 디자인이 이질감이 없는지, 오픈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프레임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차량 구매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 전면부 글라시 필러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이런 부분도 아니게 야무지게 제작되어 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실내는 실내에서 전반적으로 운전석 위주의 레이아웃들이 블랙 베젤, 하이그로시, 고급 가죽 트림도 아주 마감이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의 펑션이나 디자인 부분들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운전자를 잡아주는 시트 역시 둥근 형태에서 벗어난 스포티한 사선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센터 콘솔에는요. 디스플라이 스위치와 서치패드가 정중앙부에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오더를 할 수도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들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에는요. 포뮬러, 그러니까 F1 스티어링 휠에서 연상시키는 그런 펑션들. 좌우측에 다이얼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펑션들이 또 있어요. 버튼이 누르는 휠 버튼이 또 있고요. 이런 스포티한 룩을 제어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목적을 가지고 이 차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패모리 소프트탑이 적용된 이 차 론 스태은요. 탁월한 개방감은 당연히 오픈파니까 잘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탑을 오픈했을 때 전체 차량의 디자인하고 크게 벗어나고 이질감이 없는지 이런 걸 아주 잘 돼야 되는데요. 이 차가 캐빈룸이 작게 스몰하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오픈탑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에어스카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대로 오픈카 주행하시면 얼굴하고 목이 추워지게 되는데요. 운전자와 동반자의 머리 또 목 부분 이런 부분을 따뜻하게 공기로 감싸주는 에어스카프 기능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목 부분과 머리 뒤쪽을 차가 외품으로 보호해주는 전동 바람하기까지 있고요. 네 이제 주행성들을 볼까요? 일단 이번 더 뉴 AMG 메스트 루스터는요. 더 뉴 AMG GT와 동일한 AMG 4.0L와 V8 바이터브 엔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단 자전 배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요. 바로 이 차의 바로 터버 차저의 과급 압력이 전작의 베이스카인 AMG GT보다 기존의 AMG GT가 1.2바 정도의 터버 차저의 과급 압력이 있었는데 이 차에는 1.35바 그러니까 향상된 터버 차저의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순간 치고 나가는 성능이 아주 우상하다는 겁니다. 순간 터버 차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압력 바가 올라갔다는 게 기존 베이스카인 AMG GT보다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크인 69.3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나가는데 3.7초만에 도달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냅니다. 이런 달리 성능을 갖고 있고 또 천종 루프도 열린다는 이런 차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차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차에는 AMG GTC 로스트에는요. 기본 사용으로 장착된 AMG 전자실 리어 엑슬리트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어서 곡선 구간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코너링을 진입하고 나가는 코너옥에서 안쪽 바퀴의 미끄러워짐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기능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더 뉴 AMG GTC 로스트의 주행 모드는요. 슬리퍼리,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인디비주얼 총 6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스터의 기능이 포함된 AMG 다이나믹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 기능이 포함된 AMG 다이나믹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킷에 2차를 올라서 주행을 하실 때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차량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주 포인트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커맨드 온라인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새롭게 추구하는 AMG 트랙페이스가 있어서요. 종행 방향 가속이라든지 가속 페달, 제동 페달, 스티어링, 드리피트 각도까지 또 수많은 세부 주행 데이터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개인의 드라이밍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습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전자가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도 학습을 하고 운전자한테도 그런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번 AMG GTC 알아본 내용이고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신차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 정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송카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